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지가 이제 남아돈 거지 않습니까 그지 투표지가 남아돌아가지고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인천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참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1월 22일 날 이흥우 해반문화사랑의 명예이사장이 기고를 하는데 문제를 착하게 보고 있네요. 작년 말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3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대부분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고 투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투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투표의 전 과정은 유권자나 투표자들의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안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자의 눈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그런 선거장비 도입이나 선거 절차 도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런 제도 고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덕을 주고 덕을 주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투표 공정성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투표자의 육안으로 모든 투표 절차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만 아는 사전투표자 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란 특권 계급만 사전투표자 수는 알아서는 안 되고 전 국민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하나 뜨뜻하게 국민의힘이 관철 못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 씨한테 뭐죠 사전투표 수가 몇 명인지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합바지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님은 합바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김경률이 뭡니까 목 못 칩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의 위헌이라고 발견해서 2009년부터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해킹을 우린한 대만은 물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전자투표 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부정은 투표 과정에 전산장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다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킹을 한다는 것은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서 제멋대로 기록을 빼앗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영토 대신에 전산망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국정은이 작년 발표하듯이 해킹으로 유령투표자수도 만들고 투표자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1번 찍은 투표를 2번 찍은 투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온 무고장 문장에 링크를 눌렀더니 단숨에 정보를 빼내 은행에서 돈을 빼가듯이 해킹은 데이터를 빼가고 바꿉니다. 선거관리변이 컴퓨터 해킹을 당하면 선거 조작으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작년 말 투표 개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12월 27일입니다. 전자개표 이후에 수견표를 확인한다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해킹을 막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손으로만 세면 됩니다. 굳이 쓰겠다면 법대로 수견표 먼저 하고 후에 보조장치를 쓰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그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진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검증하는 절차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칸에 날인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투표공직선거법관리규칙이라는 내부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인쇄하고 날인이 어떻게 여러분 다 합쳐서 인쇄 날인이 됩니까? 그거를 이번 선거에도 고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 인생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범죄집단입니다. 당신들 범죄 어떻게 저질렀지 내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도독놈들 1권부터 5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는 도독놈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 집단이고 권력을 도독질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숫자로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 도독질을 면피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하겠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진짜 악질이에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 만나기 힘들고 그냥 조선 사람들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은 조선 사람들 조선 사람들 사전투표자 수를 몇 명이 했는지 당신들만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당신들만 알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선거인 수준으로 15% 된대 22%를 뻥튀기 해가지고 사전투표를 7.49%를 늘려가지고 37,450 세표를 여러분들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징겨운 더블당 후보한테 거소 투표하고 이런 20개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걸 입을 다부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나 참 다 원망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짓거리를 누가 했냐 이야기죠. 북조선 했냐 이야기죠. 중국 공상당 했냐 이야기죠. 내가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싫은데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 당신들 인간이냐 당신들 짐승이냐 전자기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단순한 대만 선거처럼 단순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란 내부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 데에서 유지호 투표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이 형성되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즉시 삭제해버린다. 왜 그랬겠겠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는 셀 수 없도록 선거마다 시민단체가 외부에서 사전투표자 수 세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하는 데가 여러분들 cctv를 다 막고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띄는 데가 선관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런 이야기 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악하게 됐는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정말 참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막으면 그럼 자식들하고 다 뭐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까지 스캔합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qr코드를 쓰지 말라 해도 선관위가 그동안 써서 비밀선거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1번을 찍은지 2번을 찍은지 그 기록을 해킹하는 자나 내부 조력자가 여론조사에다 넘겼다면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의도적으로 1번 찍은 사람 600명 2번 찍은 사람 400명의 전화기를 돌렸다면 당연히 여론조사기관은 1번 우세 600표로 나오는 60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왜 썼습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누가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선거 조작을 막으려면 법대로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현장 날인을 주장했으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람이 몰리면 기다린다며 줄 달리기를 했습니다. 한 사람이 1초도 안 걸리는데 도장을 안 찍고 그냥 인쇄종이로 대신하겠다니까 선관위 공무원은 집 매매 계약 시 자기 도장도 안 찍습니까 투표 개표 개선안이라면서 핵심을 빼놓으니 도대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지방지인 인천신문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도. 그런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을 위하겠다면 선거 이후에 폐기되는 디지털 사전선거인명부 별도로 사전투표소마다 종이선거인명부에 투표자가 주소와 이름을 작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천시내 10군데에 법대로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마다 개수하는 것 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참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권위가 쓰고 그렇게 되겠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가 뭐라고 이렇게 날 뛰어다니고 하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런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aring 데 chasing 1치 루 Vlad 빈 빈 빈 빈